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오키는TV입니다 너무나 슬프고 죄송한 공지를 하나 올립니다 금주에 제가 하는 일이 업무 과다량으로 인하여 영상을 매일매일 올리기가 이번주에는 힘이 들 것 같습니다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공지를 올립니다 매일매일 영상을 만드느라 잠 안자고 할 일을 하다보니 생계를 위한 일도 같이 해야 되는데 이번엔 너무나 많은 양의 업무를 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영상이 업로드가 되더라도 편집이 없는 자연스러운 영상이 올라가게 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만든 영상도 간혹가다가 재미있는게 있다오니 금주에만 편집이 부족하거나 매일 업로드가 되지 않아도 미워하거나 구독지수 버튼을 눌러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촬영해둔건 작당히 많습니다 황가해지는 시간에 더욱더 열심히 만들어서 업로드하겠습니다 이성 우키는TV 우키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키는TV의 우키입니다 안녕하세요 환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일하러 왔어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오늘 곤충 리뷰 곤충 너 곤충 봤어? 오징어 징글징글해 너무 환희는 예전에 곤충 초콜릿을 만들었었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오늘은 우리가 그 재활용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 곤충을 리뷰하러 지금 충청북도 어디지? 청주 청주 네 청주시 어디? 청주시에 지금 나와있는데요 여기 지금 곤충들이 얼마 먹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하하하 볼까요? 청주시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환희 방흡은 것보다 훨씬 좋게요 청주시 이거 봐봐요 꼼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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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출이 꼼출이 우리가 먹는 젤리가 그게 컬러가 되게 있지만 이거는 컬러가 보이시죠 여러분 상당히 오늘 아주 놀아주면 오우 냄새가 짬도 아니야 이거 으아아아악 네! 으아이! 다크래프트! 어우! 자 저희가 여기 왜 왔냐보니 어디 갈라니? 자 저희가 살다살다 별론의 리뷰를 다 알겠죠? 사실 광고 찍으러 왔어요. 곤충 광고! 진짜! 곤충 광고를 찍기 위해서 지금 충청되어 왔는데 어우 여러분들한테 이 곤충을 정말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기 냄새가 진짜... 여기 계속 있으면 죽을지도 몰라요. 죽어 죽어. 아무튼 저희는 이래야 되니까 오늘 리뷰는 아우 그냥 여기서 끝낼까? 여기서 끝내요 여기서 끝내요. 자 그러면 저희는 빨리 공기 저하러 이래서 나가야 해. 빨리 나가자! 이상 워키룬TV의 워키반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안녕!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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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